안녕하세요 유교수입니다. 오늘은 물과 스파클문, 제주삼다수와 스파클문을 눈과 구분해 줘야 하겠습니다. 일단 물을 여기다가 따르고 일단 물을 여기다가 따라고 삼다수를 삼다수를 오른쪽에다가 약간 따라해고요 그리고 스파클문을 그 다음은 스파클이 아니라 아이시스를 비슷하게 오른쪽에다가 왼쪽에다가 따를게요 아니 안맞네요 똑같이 됐습니다. 비슷하죠? 이제가 너무 많이 올라갔는데 비슷합니다. 이거 다 마셔야 될까? 똑같이 마셨습니다. 자 이제 눈을 감고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유승환은 눈을 감고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섞었습니다. 이제 눈을 뜨고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과연 알아봤을 수 있는지 먼저 왼쪽에 있는 걸 마셨습니다. 그리고 또 오른쪽에 있는 걸 마십니다. 이게 대중삼다수 이게 알수 땡 딩동땡 나 어떻게 웃으냐 딱 바로 물에 맞으라고 가지질하니까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눈 감아봐 눈을 감아봐 눈을 감아봐 자 눈을 뜨고 비교를 해보시길 바랍니다. 엉엉 이제 대중삼다수 이제 알수있어 이제 알수있어 또 마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